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범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범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범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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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시오 살아예신 하나님이야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승부로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은님 말씀 가지고 부활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부터 파키스탄 전도 캠프와 일본 랩런트 대회에 일본 핵심을 참석하고 어젯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올해 본부의 해외 집회가 진행이 되면서 처음으로 어제 핵심은 아마 기독 우리 달합방 30민 역사에 처음으로 그렇게 전세계로 나가는 현지 그런 핵심이었는데 올해 다섯 번 정도 그렇게 해외에서 토요 핵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부님들의 간절한 기도 중복 기도 덕분에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LTS와 또 전도 집회 목회자들만 1500명 또 5만 명 대중 집회에 마무리 잘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저도 파키스탄 땅을 처음 밟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실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전 캠프가 우리 청년 목사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상황이 다 파악을 하고 돌아왔고 또 이번에 캠프 가면서 먼저 가서 그렇게 설리베베 암자드 목사님 7년 동안 우리와 같이 달합방 운동한 목사님 그 교회 우리 정무진 선교사님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RTS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 그 현장에 그 목사님을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제 협력 선교사로 방송하는 방송국을 가진 목사님 목사님 32살이라던데 한 55까지 돼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 수명이 55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을 가진 목사님 그리고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 포함해서 암자드 목사 외 4명은 협력으로 그래서 파송 협력을 그렇게 다 주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요.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아니하는 무슬림 국가라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역사상 처음이라 한두 사람 올 점을 하도 무슨 60명이 한 번에 그렇게 올 수 있느냐 이 위험하고 어려운 현장에 자기들도 놀랄 정도고 우리도 놀래고 자기들도 놀래고 현지 기독교 상황은요.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아무런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98%가 무슬림이라 기독교인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물으세요. 대학을 졸업하면 얼마 받냐. 취직도 안 되지만 된다 해도 100불이에요. 100불. 100불이면 10만원 좀 넘으면 시바 3만원 되죠. 거기에 50%가 전기세에 나간대요. 50% 가지고 몇만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이에요. 제가 가본 전세계 선교 현장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박시탄이에요. 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거의 막 그냥 도시가 쓰레기통으로 그냥 그렇게 될 정도로 아예 쓰레기 치우질 않아요. 그렇게 온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처녀들이 기독교 처녀들이 무슬림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왜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슬림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1% 기독교인이에요. 2억이 넘다 보니까 그래도 1% 1500만원 넘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다행스럽게 기독교, 박시탄 기독교 역사상 라마단 기간에 집회한 지가 처음이래요. 라마단 기간에 집회 허락을 안 한대요. 이 5만 명씩 모이는 거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 밑에 헌법재판소 장 밑에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등부분을 넘어서 이 사람. 아까 사진 내 옆에 걸어올 때 그 사람인데 조그만 사람인데 기독교인이요. 이 사람의 파워로 집회가 열린 겁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다른 종교가 소리 들리면 안 돼요. 계속 그 사람들이 기독교 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평가를 확 붙여서 불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사람의 파워 때문에 가능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그 집행부에서도 좀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한 것 같아요. 방송국이 데네시 목사의 방송이 24시간 계속 나가는데 방송국이 열악해요. 열악한데 가보니까 진짜 이게 무슨 방송국인지 싶은데 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저 설교가 오랫동안 나갔다 그래요.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크게 짓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어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한 청년들이 55명 갔는데 거의 반 이상이 다 배탈이 나가지고 여기 와수도 계속 병원 다닌다는 소문들었어요. 짱 배탈이 날 정도로 어른 배탈. 그 배탈 또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노님 중에 한 분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인은 파키스탄 캠프 간다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라 그래서 아내들은 밥을 해줬다 그래요. 왜 밥을 해줄까. 마지막으로 가서 오지 말라는 말인지.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시아파를 시작한 이란과 순이파를 시작한 사우디아르비아. 모슬렘 두 파거든요. 두 파 때문에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종교 때문에 파키스탄이 독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파키스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슬렘 보고마에 상당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나라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위원장 김순 장노님 또 산업선교위원장 권영엄 장노님 또 파키스탄 담당 우리 노효진 장노님 세 장노님이 그렇게 가셔서 십주인도 하고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성교위 시간표상 하나님께서 이슬람 보고마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시그널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1위와 2위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실제적으로는 숫자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교가 세워져 있어요. 발리에 있는데 수도로 들어와야 되겠죠. 사실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현지 선교사예요. 현지인이 일어나야 돼요. 현지인이. 우리가 하는 목적은 현지인을 일어나게 해서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왜냐 피부색이 다르니까. 우리가 가면 가만큼 평온하잖아요. 마가다라빵 전략. 마가다라빵 전략.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LTS, RTS, VTS, 시스템. 이 전략으로 가야 돼요. 이 파키스탄은 거의 대부분 영어를 잘해요. 영어, 영국에 속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지 거의 다 목사님들이 또 일반 사람들 영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목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정선민 목사, 김혁주 목사 다 원어민 영어를 하니까 그렇게 당분간은 해마다 그렇게 가서 캠프를 해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 LTS. 계속해서 그리고 그 중에 뽑아가지고 RTS 신학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이제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양이 필요한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이분들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장마터를 엮여라. 각자의 개인의 장마터. 우리 교회로서는 성교 장마터. 237 성교 장마터를 엮여가는 이 여운계의 성교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경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줄입니다. 어떤 의미로 부활줄은 성탄질보다 더 귀한 거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게 부활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본질적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어요. 부활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강조하는 신앙은 우리밖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권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말짝 흔들리다.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돼요. 개미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밖에는 지금 도호자가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오는데 개미들은 몰라. 죽으라고 일하고 있어. 야 개미들아 빨리 빨리 도망가. 지금 여기 집 다 파괴하네. 지금 도호자가 밀고 들어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두고 탁 때리면 헛들였다. 또 뭐예요. 또 열심히 일해. 느낀 게 뭐냐. 아 개미 내가 개미가 안 되구나. 대화가 안 되구나. 인간들에게 아무리 선지자 선지자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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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보내도 안 돼. 할 수 없이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게 성육신이라고. 그것이 가장 일육사의 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그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죄 3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원죄 잡음죄. 우리가 짓는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 짓고 있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원과 지이 불근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두 번째 사건이요. 세 번째의 사건은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다시 부활에 일어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 이 세 사건은 단순히 기독교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고 기념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 세계가 다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 세계가 다 몽에 달고 다녀. 믿든 안 믿든 전 세계가 부활을 인정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런 영향을 입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제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제림. 그게 이제 큰 사건이 남아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림 사건인데 결국 인류 역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에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BCAD이라는 역사. BCAD.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크라잇. 예수님 오시는 다른 노동이네.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시는 이게 역사잖아요. 절의 중도 이 역사 속에 계산하고 오늘 며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해 오신 후 오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2024년 3월 31일이요. 4월 1일이요. 3월 31일. 날짜 정확한. 이게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하러 오신 날짜에요. 날짜. 이 날짜는 믿든 안 믿든 다 이 날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것이다. 아멘. 유일한 천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님 제렴할 때 내가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 더 분명해야 된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의심할 사람 없잖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내가 예수님 제렴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제림신앙을 가지고 참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뭐요? 그리스도 인의 삶이다. 그리스도 인의 삶이에요. 부활신앙 제림신앙. 신앙신앙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제림신앙. 제림신앙. 끝이에요. 이 두 가지 신앙을 보시면 끝이라고. 무슨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부활 믿지 않는 집단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트리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억지 질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부활은 있다. 라고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부활절을 맞아 영계 모든 성도들. 참된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생동감 넘치는 그래서 영유권의 모든 삶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정인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벗어나야 할 영적 무지입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본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책잡아 없애버리는 이것이 일인데 하나가 딱 됐어요. 예수 잡아 죽이자 같이 하나가 딱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그 하신 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일을 해버리니까 종교적으로 바르시엔들 사두개인들이 권위가 크게 실주해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참 예수님께 몰리니까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종교 성향이 서로 달라서 파워게임을 하던 바르시엔바 사두개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를 없애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 번갈아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체산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르시엔들의 해로 땅과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공격들이 다 무의로 그치니까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 오늘 본문에 표현했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어요. 모세오경.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세계, 영적세계의 천사 존재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극히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삶만 믿었어요. 현세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믿었어요. 바리세파에 비해서 이 사두개파는 훨씬 규모가 적지만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부활 권력을 독점을 하면서 유대 지도청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엄청 가진 것이 많아. 재산이 많아. 세상에 그런 나름대로 기독권이 너무 많아. 이득이 많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괴상한 질문을 하죠. 그 내용이 19절로 23절에 나왔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꾸며낸 내용인데 첫째 한 집안에 칠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 형과 그 형수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후사가 없어. 상속자가 없어. 그러면 그래서 둘째 아들 둘째가 형이 돌아갔으니까 아들이 없이 돌아갔으니까 후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둘째가 들어갑니다.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했는데 또 없어. 셋째가 했는데 또 없어. 그렇게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도 후사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다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다 이 한 여자를 지었는데 부활을 했다고 하면 부활을 하게 되면 누구 안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들은 지금요 신명기 25장 5줄로 6줄에 나오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미 규정 있습니다. 의미 규정을 해결한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유법을 보면요. 유대 사회에서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수를 취해서 후사가 되게 했죠. 그게 뭔가 하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었어요.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대를 이어 이르는 지지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낳은 첫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요. 형님 아들이요. 그렇죠. 형님 집안의 장손이 되시요. 그 유업을 이어 가도록. 당시에는요. 왜 그런가 하는지 여자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형수가 혼자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 차원에서 계대 결혼법을 만든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방법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볼 수 있도록 공식화했어요. 공식법이었어요. 이 법에 따라서 결혼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어요. 보아스와 루시예요. 보아스와 루시, 이 계대 족보에서 결혼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현실성이 없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속내가 들어있잖아요.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인들의 억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24절입니다. 예수께서의 시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생활이 부활 이후에도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부활해도 이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방법 아니냐. 다시 말하면 천국이 그냥 이 땅보다 조금 좋겠지. 이 땅보다는 좀 살기가 편하겠지.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무슬렘들이 자살폭탄을 많이 하잖아요. 대중들이 먹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말이에요. 이렇게 대중 집회할 때는 무서운 게 폭탄. 몸에다 자살폭탄 딱 장치하고 들어가서 중간에 터뜨려 버리면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이걸 즐기거든. 극단적 무슬렘들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폭염은 지하드라고 합니다. 지하드가 거룩한 성전이라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슬렘이 지켜야 될 다섯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공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섯 번째 기둥이 있어요. 여섯 번째 기둥이 바로 지하드예요. 이슬람교를 위해서 은신하고 분투하는 건데 그런데 그 내면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땅에서 극단적 금욕을 가르칩니다. 극단적 금욕. 극단적 금욕입니다. 가르치는데 천국을 가면은 이제 너희들이 지하드 전쟁에서 희생하면 천국 가게 되면 마음껏 육체적 쾌락을 그렇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 일을 일으킵니다. 이 희생한 사람들은요. 보상을 받는데 천국 가면 여러 여자들을 두고 마음껏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삶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면 그냥 막 여자들이 막 그래서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호해도 지하드 저 무슬림들을 한참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천국 갔다 온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 갔다 왔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가 천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없는 거 보니까 천국이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딱 가두어놓고 천국을 상상합니다. 마치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 세상의 연장선상 세상의 연장선상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미쳤다고 순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 복음 때문에 희생합니까? 미쳤다고 평생 살아오는 걸 그 땀 흘려 수고한 그 물질을 하나에게 드립니까? 일생을 그냥 교회에서 삽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로 생각하고 끝납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가두어놓은 천국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로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다. 더 세밀히 말하면 사실은 천사보다 그 위예요. 천사는 심부름한 영이에요. 천사보다. 천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럽습니까? 그 위에 천사도 우리 허무예요. 우리 부러워한다니까. 그 정도 수준의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질서 하나님의 나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요. 보아리위의 삶은요. 지금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곤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몸은요. 석지 안 하는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 강한 상태 신령한 상태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 죽음이 없어 가난도 없어 농인 그런 거 없어 천국 가면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에요. 지금 예수님 계시고 따윗도 있고 모저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거기서 천국을 누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개인들의 이 영적 상태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럼 교회를 수십 년 다녀 믿음이 자랄 수 있냐 믿음의 뿌리가 없는데 강단을 통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영적 그러한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 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도면 정교, 선도, 성경은 성교, 기도면 기도, 허심은 의심 그게 처음이 있어야지. 바란 사람에게 설정력이 있지. 그 처음이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감격, 그 응답, 그 변화. 영계절 성경은 이런 살아있는 부활신앙인으로서 사실적인 증거이 있기를 제목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자의 하나님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사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삼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더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도개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모세의 오경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모세의 오경 속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직접 서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주력교 3장 6절에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 말씀하고 이들은 모세의 오경은 다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부활과 연결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현재형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에 관한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의 모습은 오주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연세대 신학, 이대 신학, 성대 신학, 대학에서 세운 신학은 싹 다 자유주의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압니다. 물고기 또 말하면 넉다시 5천 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는 무리로 그렸다 인정 안 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초래옥길, 해외기민수, 신명이 모세 오경 인정 안 합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야. 그때 글자가 없었어. 성령으로 감동해서 지은 건데 없었어. 인정 안 합니다. 싹 다 신실학 대들입니다. 전부 다 자유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다 안 받아들여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 부인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것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기로 돌아오라 하는 생각 버려. 너 생각이 다가 아니야. 틀린 거야. 너 생각.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55장 9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별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뭘 판단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마세요. 더할 능력도 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성경은요. 생명을 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연계 모든 성도들. 산자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날마다 생명을 살이는 부활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집으로 초보았습니다. 저희로 초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말을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 빌게이츠, 워런피피, 오프라윈피리 같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고 알아주는 사람 이름을 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예수 걸시도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아니 내가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분을 말하라 그랬지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그렇게 반문했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 예수 걸시도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랩니너터를 이 정도 키워야 돼요. 이 정도로 선생님이라도 반문할 수 있는 예수 걸시도가 지금 살아계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키워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걸시도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끝난다고 하면 십자가로 다 끝난다고 하면 의미 없지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영계 모든 승부를 부활하신 예수 걸시도 건너고 힘이 없어서 영장 장마터를 날마다 넓혀가며 존재가 믿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선물 부활신앙 부활의 현장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원 성도들이 이제 이 사두교인들처럼 벗어나야 될 영적 무지에서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 걸시도를 날마다 삼속에 체험하며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대게도와 주옵소서 예수 걸시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